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잘 봐 뭔데? 쫌 별 우와 나도 알려줘 또 있어 봐봐 로켓 오 나도 알려줘 또 봐봐 쌍로켓 오 나도 알려줘 쌍로켓 아 알려달라고 엄마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줘 오늘 재활용 버리는 날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일로와 아 추운데 맨날 재활용 버리면 귀찮게 그냥 다 버리면 안돼? 너희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? 지금 지구에 쓰레기가 야 넘쳐나서 쓰레기장이 되겠다 아주 빨리 일어나 아 귀찮아 자 우리가 계속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못살게 했는지 모두들 알겠죠?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별 과제 수행평가를 할텐데 조별 과제? 네 명씩 조를 짜서 환경오염에 관한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와도 되고 PPT를 만들어 와서 조별로 발표해도 됩니다 음 음 음 우리는 영상으로 발표하자 그래 그렇게 딱 준비해서 가는게 낫지 거기 가서 막상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더 어려울거야 그래 음 환경오염 무슨 영상을 만들지 음 지구온난화? 북극에 얼음이 들고 있대 북극에 얼음을 찍으러 갈 순 없잖아 안돼 안돼 쉬운거 쉬운거 음 음 미세먼지? 미세먼지는 눈에 안보이잖아 찍을 수가 없어 안 보여 안돼 안돼 음 가장 쉬운게 뭐가 있을까? 우리 주변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거? 아유 물은 그렇게 다 마시고 버리라고 내용물 다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어 관장이 또 왔니? 어? 재활용? 우리 재활용을 주제로 영상을 찍으면 재밌겠다 아 그럼 되겠다 환경오염 주제에 딱 맞네 오 좋지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분리수거? 음 이런거 물 마시고 버릴때는 다 마시고 버려야되는거 알지? 다른 음료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거 버릴때 그냥 버리니? 요거 어떡하니 라벨? 뗀다 그렇지 떼고 또 이대로 버리니? 밟아서요 그렇지 딱 뚜껑 열어서 바닥에 넣고 바닥에 넣고 밟은 다음에 어? 뚜껑을 다시 닫아가지고 요대로 버리는거야 조금 버린다 이게 다 분리수거해서 자동차도 되고 타이어도 되고 다 되는거야 그만큼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그만큼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레디 액션 화난거 아니지? 전혀 이거 꿀팁이야 이렇게 탁 치잖아 이거 이렇게 잘 느껴 와 오 좋아 컷 다음 레디 액션 끝까지 다 먹어야지 끝까지 다 먹어야지 이걸 다? 다 마셔서 비오는걸 보여줘야지 오 좋아 쭉쭉쭉 쭉쭉쭉 좋아 좋아 오 좋아 오케이 컷 레디 액션 오케이 컷 레디 액션 컷 컷 오 와우 점수 잘 받아야되는데 우리 좀 잘한것 같아 자 모두 조별과제 오늘까지 준비 다 됐죠? 비키팀 나와서 발표해볼까? 비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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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네가 말해 응 내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활용 분리수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 재활용 분리수거?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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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너무 잘 만들었다 오 비키랑 설아랑 스텔라 남반장 너무 잘했죠? 맞아요 우리 재활용 분리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상 포인트를 잘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팀은 수행평가 100점 오 100점이래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나? 100점 100점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카톡 뭐야? 남반장? 영상을 보냈네 반장이가 뭘 보냈네 뭐지? 화이트 음료진 드디어 추억이다 진짜 저 하늘의 달처럼 순홍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